야아 다음 게임 징검다리가 당신 앞에 놓여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아하 이거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 야 야 가 가봐 가 빨리 가보라구 근데 여기로 가운데로 가면 되는거 아니야 얘들아 어 아 가운데로 가면 안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로 가면 안되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안돼 풀 클릭 투 풀 풀 풀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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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풀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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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풀 안돼요 여러분 풀 풀 풀 풀 와 이겼다 이기는거 같다 풀 여전히 나는 풀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이긴거 같지 않아요? 이겼나?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뭐 뭐 뭐 뭐 이겼나? 아 어떻게 된거지? 어떻게 된거죠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검다리 오케이 어떻게든 통과된거 같애 어 그리고 진검다리 아까 내가 떨어졌던 아 이게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야 이게 쉽지가 않네 아 아 아 부활을 해보자 부활 아 돈 내야 되는군요 여러분 돈을 내랍니다 부활을 하려면 어디갔어? 58초 여기 올라오려고? 도망가자 도망가자 내가 때리고 때리고 미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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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달려가 달려가 아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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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재도전 자 이번에 해운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진검다리 게임 잘할 수 있도록 하이 푸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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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쉬가 되나? 푸쉬 푸쉬 푸쉬가 되나? 모르겠다 가자 푸쉬 푸쉐 푸쉬 푸우 푸쉐 푸쉐 푸쉬 이건 32층으로 하는게 더 편한거 같아 밀지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쟤 피가 왜저래 아 통과 통과 쟤 왜 안죽어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인물들 왜 안죽어? 아 고인물들 진짜 노는거 보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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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런 스킨도 되는구나 완전 사람같은 스킨 와우 쟤네들 노는거 봐 야 빨리 들어와 20초 남았어 고인물들 고인물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버그 쓴거야 정말? 설마 쟤네 버그 쓴거야 진짜? 나빴다리 버그 썼네 얘 버그네 얘 스카이 머시기 그치 스카이 트리 요요 쟤 버그네 오케이 끝까지 지켜보겠어 너 끝까지 통과하나 보겠어 스카이 트리 요요 쟤 버그 맞죠? 아까 움직였는데 안죽었어요 그쵸? 동그라미 동그라미 뚱 통과 통과 통과했고 예 스카이 트리 요요 이 친구가 살짝 의심이 갑니다 버그 친구 어? 스카이 트리 요요 너 버그 맞지? 너 버그잖아 그치? 이 친구 흰색 머리 이 친구도 괜히 시간 아슬아슬할 때 통과하려고 새새우시 YG 어쩌구 예예예 흰색 머리 이 친구 어? 이거 봐 괜히 시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이 친구 QA 머시기 예? QAQ 이 친구는 스키니 어쩜 이렇게 아잉 자 자 다들 침대를 하나씩 선택을 하는데 저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주침 시간입니다 올라가자 주침 시간 동안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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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밤이 되세요 오 바로 내 옆에 있으니까 불안한데? 야 실버 너 실버 너 내 옆에 있네 가만 가만 오 오 내가 내가 때렸는데 쟤 내가 실버 때렸어 이제 이제 저 밑에서 얘들 싸우고 아수라장이네 휴 침착해 딱 그 고기 에너지 노지를 CI 다 밑에서 싸운다. 30초.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누가 올라오는지가 보이니까.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되겠다. 오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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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파려. 오지마. Don't come here. 오케이. 끝. 통과. 통과했다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과를 했네요. 줄다리기를 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겠죠. 게임 되게 보컬이네요. 그러게 잘 만들었네. 실버가 깊이였지.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. 내가 1인칭 시점을 유지하고 있을게. 이렇게. 내가 줄을 잡을 공간이 없다.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줄을 잡을 공간이 없네. 클릭 투 풀. 풀. 뭐야. 풀. 뭐 되고 있는거야? 보그야 뭐야. 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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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. 풀. 풀. 어. 안 된대. 풀. 풀 풀 풀 풀 풀 풀 풀 풀 풀. 오케이. 그래도 다행히 살아남았다.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. 통과. 이제 마의 징검다리 게임만 남았네. 잘해보자 자 3인칭으로 보고 3인칭으로 보고 1인칭으로 점프 오케이 3인칭으로 보고 1인칭으로 점프 게임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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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진검다리 게임에서 이게 통과가 안되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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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워 네 이렇게 오늘 오징어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로블록스에서 진검다리 게임 아쉽게 통과는 못했고 여러분들은 통과하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해보신다면 저는 못했지만 니들은 나보다 손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조정력, 능력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니들은 꼭 통과하길 바랄게